안녕하세요 와탐카 박피디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땅두룩 이렇게 저희가 3년생을 다 캐 왔습니다 이 밭에다가 이제 밀식을 할 건데 이 밀식 이라는 거를 한번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딱 두룩을 가져왔는데 하나가 희한한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구독자 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그럼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이게 땅두룩 종근 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경위에도 이렇게 땅두룩 종근을 다 실어 놨습니다 요기 종근을 보실 때 이게 이제 뇌두 에요 땅두룩 뇌두 그러니까 이 땅두룩 대에서 대 옆으로 뇌두가 꼭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요기도 이렇게 뇌두가 생기고 또 촉 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좀 이상한게 있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게 맞아요 뇌두가 보세요 이렇게 뇌두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분들이 가을에 도대체 언제 두룩삭을 베어 줘야 되냐 이렇게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로 두룩삭을 저희는 조금 늦게 베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와탕카 박피디가 최대한 좀 추석 지나고 한 10월 중순에서 한 그 정도 한 11월 쯤 이쯤에 좀 땅두룩 종근 땅두룩 대를 베 주는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촉이 늦게 발생을 합니다 늦게 베어 줬을 경우에 이렇게 촉이 늦게 발생해서 이 촉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 두룩삭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갑자기 지금 이제 이상한 걸 보여 드릴 거예요 조금 일찍 베어 준다 싶을 때는 땅두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기 이렇게 예 이게 땅두룩이 형성이 된 겁니다 요기도 네 이렇게 요기 이 하얀 하얀 대공이 있죠 아니 두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와 봄의 기운이 딱 느껴집니다 너무 일찍 베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두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땅두룩이 됐죠 아예 요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이 땅두룩은 비정상이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땅두룩 종근이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 비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조금 늦게 베어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일찍 베어졌을 때는 한 6월이나 7월달 8월달 이쯤에 8월은 좀 그렇고 6월이나 7월달에 너무 두룩대가 클 때 그때 한번 싹 베주면은 이게 위로 너무 솟구쳐가지고 쓰러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은 이게 땅두룩대가 싹 쓰러집니다 그럴 때 썩거나 그런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좀 줄이려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쓸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안 쓰러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늦게 베어주는 게 이렇게 기형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두루이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뿔긋뿔긋하게 올라와 줘야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만 이게 땅두룩이 제대로 된 땅두룩입니다 내년 봄에 이거 엄청나게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오늘은 이렇게 기형적인 거랑 그리고 괜찮은 거 가을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지만 또 갑자기 더워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더워질 때 봄인 줄 알고 이렇게 새싹이 막 돋아나는 겁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탐카 포에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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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